여보세요 들리나요? 어 다용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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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가보죠 처음에는 좀 약간 쉬운 맵으로 했어 다용 오케이 야 근데 레인아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을지도 몰라 너희네들이 노가리 까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니까 아 왜 안 무섭됐어 아니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간 새벽 3시 오구만 우리 왁사반 공포 게임 잘하나? 아 무서워하진 않는데 단비 챙겨줘야죠 바본데 그냥? 에덴ран יGFT oriented 아아아아아아 아우 뭐 벌써부터 겁먹었어 목표 둘이서 복명 범참합니다 제가 목표 1 하면은 목표 1에 대인 티로를 읽어보세요 시 이다 목표 1 유령의 목 종류를 밝혀내십시오 목표 2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시오 웃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시다 출발 자 우리는 2집에 있는 헬렌 클라크를 귀신 찾을거에요 무서운데? 아니야 아니야 야 쫄지마 별거 없어 이 게임 안 무서워 뭐야 문 닫혔어 문 닫혔어 왜 왜 왜 닫혔어? 아니야 아니야 안 나왔어 아직 헬렌 클라크 정신 차려 쫄지마 쫄지마 계속 불러야지 영어로 헬렌 클라크 해봐 김레인 헬렌 클라크 헬렌 클라크 너도 해 빨리 헬렌 클라크 헬렌 클라크 나오고 사진을 찍어야돼 어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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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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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몰라 아 나 아 나 어이 씨발 뒤집버렸어 어 아 이거 무슨일이야 아 나한테 어그를 끌려가지고 이거 누구 죽었는데? 왁서방 죽었다 왁서방 죽었다 뭐야 어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야 쫄지마 쫄지마 사진 찍어야돼 지금 아예 손을 놓고 게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찍었는데? 왁이 찍었는데? 근데 왜 죽었어? 내가 죽인거야? 너가 죽였어 레일아 너가 죽였어 레일아 언니 언니가 죽였어요 언니가 아무것도 안해가지고 아 왜 죽었어 아 나도 죽을래 나 그냥 죽여줘 언니 불러가지고 귀신 요요 사진 찍어야돼 사진 찍어야돼 어땠다 어머 떳다 나 왁이는 왜 죽었어? 어kę 킬레이너 반응봐야겠다 아앍 와~~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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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단비 나랑 같이 죽은거야 단비 들려? 오케이 출발하자 개졸보다 진짜 이제 시작인데 캐론 화이트! 캐론 케런 화이트? 오케이 잘 출발하겠습니다 그냥 화이트라고만 불러도 돼 출발 출발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카렌 화이트 여기 재 보세요 여기 온도 어디 카렌 화이트 오오오 카렌 화이트 어어 응 어 온도재래 여기 여기 맞아요? 케런 화이트 케런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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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만 들려? 손자국 어 어 뭐야 뭐야 왜 아 뭐야 이거 왜 왜 케런 화이트 어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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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아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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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은가 뭐야 뭐야 김웅이 죽는가 으아아아 어 어 어 아 이게 뭐야 아니 나 뭐 돌고래인 줄 알았어 어 어 장비가 없으니까 장비 가지러 갑시다 단비.. 단비가 없다고요? 장비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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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랑 이런거 뿌려야되거든 지금 와야될 아잇 아 싫어 귀신 안찾을거야 타이영걸로 본게 어 캐논 화이트 불러봐 무전하지 말고 캐논 화이트 캐논 화이트 캐논 화이트 으아아아아아악 아 깜짝이야 으아아아악 지금 드라이브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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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성했나본데 근데 진짜 찍었는데 왁섬아 대답했는가 예 귀신이 대답했냐고 하하하하 아하하하 캐논 화이트 캐논 화이트 왁섬아 왁섬아 왼쪽에 있는 비디오카메라 위치 좀만 바꿔줄 수 있나 어딨지? 비디오카메라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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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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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뭘로 바꿔요 키가? 방이 보이는건가 어떻게 돌려 근데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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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왁섬아 쫄이지마 쫄이지마 우리 왁섬아 레넥톤만 할 줄 알지 게임은 젠병이네 아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아니 살려줘요 아니 그거 그거 하면 탈출할 수 있게 해줄게 아 신난거야 뭐야 그 우클릭으로 카메라 켜고 좌클릭으로 돌려넣어 노트 大 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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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i Dai da 접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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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휴 creo 까 아 아 아 짜증나 아냐 내발소리 내발소리 아직 조사가 안끝났어 아닌거 같은데 계속 불러 어딨냐고 물어봐 아 여기 뭐 있어요 거기 뭐 없어 뭐 없 박형봉거 거be 뭐 없유 아니야 거기 뭐없어 고용 connections 엄마 충격 군 fulfil 정해抽 말해볼까 앞으로 여기 귀신도 있었다 자 출발 출발 좋았다 와 줄떼 뻔했구만 그니까 아니 근데 왜 혼자만 두고 다들 어디가셨습니까? 아 그게 혼자 있을 때 응답한다고 떠져있어가지고 아 일단 레디 레디 네? 진짜 김네임 비명소리 이게 게임에서 나오는느낌이고 욕사반은 오 그러야 바본데 그냥? 으흠 바보 아냐? 시발ient electr Sa 불이 깜빡깜빡케 아 우리 깜빡깜빡 깜빡깜빡 소리가 들려 아 아니야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디야?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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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진짜 싫어 너가 죽인거야 왜 또 내가 죽인거야 아니 왁서방 몇 번 죽이는거야 너 아니 근데 왜 내가 죽인거야 집중독으로 막아줬어야지 하지마 나 두고 나가지마 집중독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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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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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데? 아 깜빡 깜빡하잖아 왜 난냐고 아 진짜 싫어 싫다고 아 진짜 싫다고 왜 난냐고 아 진짜 짜증나 와 리액션 야무치네 야무치네